자 2020년도 7월 18일 토요일 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추천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아 그동안 얼마나 수익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뭐 굉장히 높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을 하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처관상에 100점 100승 해외선물 국내선물 코스피 코스닥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버 차관성 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 하시면은요 대박이 터질 텐데요 자 총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 넘습니다 230탄이 넘는데 오늘 뭐 230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입 들어가면 돈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오시는 카페 주소를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주소라고 나오죠 후원 자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소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런 포스트 글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후원금 안내제도라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230개 를 230탄이죠 230탄 넘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인데요 어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추천하고 난 다음에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종합 주가가 아 지난번에 1400포인트 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이 바닥이 지금 얼마냐면요 자 바닥이 약 지금 4800원 인데요 4800원 대비 지금 11,000원 까지 올랐으니까 11,000원 까지 올랐으니까 약 1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대공황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아직은 안 온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틀림없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시고서 이 종목을 끌고 가시다가 보면 단기 차액만 봐도 뭐 최하 100%는 그냥 거저 주사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얼마냐면요 12,000원 입니다 12,000원 12,000원 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500원을 지금 쉽게 돌파를 못하잖아요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잠재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반동 추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2의 imf 경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전에 몇 달 전서부터 대박 주식 시리즈 234안을 추천을 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짜리들만 추천하고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매수 들어가셔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는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종목 바닥에서 전자점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2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종합주가가 지금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잖아요 아직은 제2의 imf 대공황이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들어가셔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한 종목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5개 10개 20개씩 제가 추천드렸던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그리고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던지라 던져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바닥에서 약 110% 가까이 올라서 지금 상승과 상승분에 거의 50%로 반납을 했죠 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3탄이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요 종목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도 그냥 제가 그냥 뭐 1000% 짜리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다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훗날 대공황이 오면 저는 지금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서 돈을 버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올 가을 되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제2의 팬데믹이 강하게 오면서 또 한번 대한민국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이 종목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많게는 9토막 난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지금 약 2500원 대비 25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4800원 거의 뭐 한 85% 가까이 급등을 했죠 자 이 종목 85% 가까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30% 정도 상승분을 지금 반납을 하고 지금 조종을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조종을 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넘겨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종목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오른다 라고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 짜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오르는 종목이다 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200% 300%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걸 알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자 요 종목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바닥분석가 11,000원 대비 23,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자 11,000원에서 11,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라서 거의 100%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분의 40%를 지금 반납을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다 1000% 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십시오 가세요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안오니까 자 그리고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수해서 주가가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빠지면 손조를 치게 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원금이 날아가는 투자는 주식 투자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왼쪽에 이 수익률이 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저는 손조를 거의 안 칩니다 손조를 칠 것 같으면 뭐하러 주식 투자를 하는가 자 주식은요 주식으로 돈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장기 투자에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실 때에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할 때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해서 굴리게 되면 굴리게 되면 손조를 치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원금이 날아가는데 그런 종목을 뭐하러 투자합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지금도 지금도 싸다 하라고 싶어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손조를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금도 대박이다 1000%가 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오히려 즐거워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게 전업투자가 있고 직장인들을 위한 아 주식투자가 있습니다 자 전업투자는요 매일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초단타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따로 있구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그렇게 대응을 못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중장기 홀딩 하시면서 매일 매달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 다니면서 매일 알바를 하면서 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수당을 받는다 아니면 나는 뭐 파출부 일을 하면서 매일 경검으로 7만원 10만원씩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내가 경검으로 돈을 번다 나는 뭐 쌩 노가다를 건축 현장을 다닌다 아니면 대리운전을 한다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에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이 무조건 1000% 이상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에 사내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리고 작전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대박 주식시리즈 230탄이죠 230탄의 주가의 흐름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약 만원 대비 22,000원 까지 올라서 약 120% 가까이 올라오고 지금 35% 정도를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당장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니까 지난번에 매수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십시오 아직 종합주가는 계속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뭐 올 가을이라든지 올 겨울이라든지 자 코로나 사태가 올 1월 초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올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주가는 또 한번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거는 5000원 이하로 빠지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번에 1400 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두 달 반 사이에 지금 120%가 급등을 했는데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두 달 석 달 안에 300%가 오르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230개 종목을 대공황 이번에 1400포인트 종합주가 빠질 때 23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은 지금 400% 500%씩 오르고 있어요 그런 종목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한 120% 80% 100%씩 올랐다가 상승분을 한 40% 이상 반납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올 연말까지 올 11월까지 제2회 이제 팬데믹사타가 오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종합주가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때가 돼서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을 치시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5탄 인데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00원이 넘어요 65,000원 65,000원이 넘는 종목인데 이번에 대공황이 오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만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면 65,000원 그러면 이면 내 잠재자산이 65,000원 인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만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여섯 토막 여섯 토막 난 거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 60,000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종합주가가 빠졌을 때 만원까지 빠졌으니 이제 분명히 틀림없이 얼마 후에 대공황이 오고 제2 IMF 사타가 오고 그리고 블랙스완 퍼펙트스톰이라는 이 엄청난 후폭풍이 터지게 될 때에 이 종목이 1400포인트 종합주가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안 빠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 5,000원에만 매수한다 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65,000원이니 때가 돼서 지금처럼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지금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 2100포인트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회복을 한 거죠 이렇게 주가가 회복을 할 때에 대공황이 와서 다시 지금처럼 회복을 하게 될 때에 이 종목이 5,000원에서 여러분들이 잡으면 6만원까지만 홀딩 한다고 해도 1200% 300%는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저희 카페에서 230탄을 추천을 하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항분석을 하나씩 하나씩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다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무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잠재자산이 65,000원짜리 대박 주식 시리즈 제 5탄입니다 다음 종목 보여드릴 텐데요 뭐 이런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지금 250% 가까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온다 라고 해도 제가 추천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요런 종목이 지금 100% 정도 가까이 오른 겁니다 자 바닥분석가가 지금 6,000원 대비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정확히 105% 정도 올랐거든요 105% 올랐다가 지금 35% 를 지금 반납을 하고 옆으로 조정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바닥이 지금 얼마냐면 약 6,000원인데 6,000원인데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15,000원 짜리입니다 15,000원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또 잠재자산 대비 아주 큰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냐 영업이기 6년 연속 흑자지속에 이제 이 종목이요 전저점 대공항이 오게 되면 대공항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 틀림없이 이렇게 이렇게 각 업 쪽마다 각 업 항마다 각 업 항마다 이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전자 업종 그 다음에 뭐 3D 아니죠 5 그 다음에 전기 바이오 헬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할 때에 이 종목은 틀림없이 한 종목은 담으셔야 되는거 그래서 그 이 업종에 이 업종에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잠재자산이 아까 이제 15,000원이 넘는다라고 얘기했는데 6,000원에 이번에 주가가 빠진거에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 이 종목은요 3만원 4만원대에서 놀돈 종목입니다 3만원 4만원대에서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3만원 2만원대에서 계속 놀다가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대장주가 6,000원까지 빠진거 그래서 제가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 밖에 안 났지만 이 종목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거의 110% 가까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구조상 업황당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의 대장주로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틀림없이 담으면 아주 돈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 볼텐데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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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온 거 아닙니까 이때가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4000원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지금 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 이게 대폭락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온 것보다 급등이 워낙 크니까 이 폭이 너무 적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초대박입니다 이런 종목 이게 4000원짜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올라온겁니까 이게 400%가 넘게 올랐네요 초대박입니다 꼭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싹쓰리를 하시면 이런 종목이 꼭 한 20% 30%씩은 나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개면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있죠 이게 이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이거든요 이게 240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300% 가까이 터지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500%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쓰리를 하시면 그냥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싹쓰리 하시면 돼요 자 230개를 다 사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리는 이게 이게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240탄 중에 꼭 500% 1000% 이렇게 보시면은요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2년 동안 2년 동안에 이 수익률 자료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투자 수익률 공개 자 지금 이제 제2임f 그 다음에 국가부도 사태가 터질 때를 예측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을 다 선정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고 블랙스완이 오게 되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을 이제 230탄을 지금 추천을 한 건데 하다가 보면 꼭 이렇게 아주 이쁜놈들이 나와요 230개 중에 꼭 한 30개 40개는 400% 500% 300%씩 급등하는 종목이 꼭 나옵니다 이건 뭐 볼걸 보기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많이 후원하시고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추천을 해 드리면 그냥 모조리 그냥 주어 담으시면 돼요 주어 담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400% 5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0% 오르고 50% 오르면 그건 돈 아닙니까 400% 오르는 거는 초 대박이고 그래서 꼭 이렇게 이쁜놈들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텐데요 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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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갔네 이건 뭐 제가 굳이 뭐 수익률 얘기 안해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시리즈 몇탄이 있냐면요 17탄이네 17탄 대박 주식시리즈 17탄 입니다 자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추천드릴 수 없고요 자 이 종목도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1000% 짜리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추천드리기 어렵죠 지금 아 제가 골라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지금 후원하고 지금 매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제가 대박 주식시리즈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얼마나 움직였는가 제가 일주일동안 안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요 종목이 거의 뭐 300% 가까이 올랐는데요 요게 대박 주식시리즈 46탄이고요 지금 이제 요 종목이 47탄입니다 이것도 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 추천드릴 수 없고 아 이거 뭐 날아갔네요 2,000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 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35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요게 몇 탄이냐 49탄입니다 49탄 이 종목이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뭐 요것도 조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요런 종목이 아주 좋습니다 요런 종목 요 요 요 기다리십시오 종목이 아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 입니다 자 이제 추천 후원하고 추천 받으실 분은 요 요 종목을 제가 권합니다 그 종목 어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 인데요 한번 주가의 흐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영업이익이 뭐 다 6년 연속 흑자 지속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중삼정으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수 없고요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 빠졌을 때 이 종목이 2100원까지 빠졌거든요 21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500원까지 올랐어요 4500원까지 오르고 지금 여기 요게 이제 4500원까지 올랐는데요 거의 상승분을 110% 정도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지금 50% 가까이 반납했잖아요 반납했기 때문에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요 종목 제 동영상 보시고서 추천받으실 분 제가 지금 이제 추천 시리즈 몇탄 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 8,000원이 넘고요 사내 현금으로 임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잠재자산이 8,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은 지금 3,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시면은요 8,000원까지는 홀딩하십시오 8,000원까지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 51탄 요 종목은 유념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 뭐 220% 이렇게 지금 올랐네요 어우 요것도 15,000원 대비 지금 4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0% 가까이 올라서 종목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고르기가 쉽지 않네요 8,000원 대비 26,000원까지 올라서 요종목이 괜찮습니다 요종목 요종목 저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매집 들어갔고요 매집 들어가서 지금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저점이 1,200원인데요 1,200원인데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부분을 지금 이번 주에 약 30%를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면 이 종목은 지금 덜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58탄입니다 58탄 58탄 요종목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58탄 잠재자산이 얼마냐면요 잠재자산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져서 1,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다섯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요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5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셨다가 재수 없어서 다음 주에 대한민국이 뭐 개박살나서 제2의 IMF가 터졌다 그러면 절대 손 저칠 필요가 없습니다 IMF 터졌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기종 뭐 5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500원까지 이게 저는 그냥 빨리 좀 대공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대공황이 제발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못 잡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놈들아 지금은 대공황 안 온다 아직까지는 종합주가가 상방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이제 요종목으로 그냥 충분하게 돈을 버십시오 아직 종합주가가 계속 상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종목으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무조건 전자점 1,000원을 깨고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잠자재산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5,000원이 넘어요 5,000원이 넘는데 500원까지 빠지면 이거 내 잠자재산만 찾아 먹어도 1,000%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종목 동전주를 사도 요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번주 부터 또 매집이 들어갔고요 내일모레 다음주 월요일에서부터 또한 저 또한 또 계속 매집이 들어갈 동전주입니다 이 동전주가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거의 뭐 초대박이 터지는 1000% 짜리들만 추천드렸기 때문에 최하 1000% 많게는 5000% 까지 터지는 종목들만 추천을 드려서 요종목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아주 기가매키죠 요종목 아주 굉장히 요새 아주 핫한 종목인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데 600% 올랐거든요 600% 요종목이 대박주시 시리즈 몇 탄인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또 찾으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대박주시 시리즈 60탄입니다 60탄 60탄인데요 이게 바닥 10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7800원 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600%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600% 이거 뭐 초대박 아닙니까 야 이런 종목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종목이 먼저 이렇게 뭐 500% 600% 400% 까지 터지는지 그건 뭐 제가 뭐 작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후원 많이 하시고 그냥 모조리 230개 종목을 다 사놓으시면 이게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다 사놓으시면 어느 종목은 600% 지금 7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 어느 종목은 7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600% 어느 종목은 500% 어느 종목은 뭐 한 100% 오르고서 상승하고서 지금 조정 받고 있고 그래서 그냥 싸그리 싹 싹쓰리 자 그러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1400포인트 까지 빠졌으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1900개 종목을 다 돌려보시면 거기에서 400개 500개는요 지금 1400포인트 때 올랐다가 30% 40% 올랐다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몇백개가 넘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건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추천을 지금 드릴 수 없구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볼텐데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번주에 아주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00원짜리가 지금 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얼마까지 올랐냐 이게 9000원 8600 8700원까지 올랐네요 초대박입니다 이번주에 아주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릴 수 없구요 이렇게 수익이 이제 곧 대박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텐데 너무 많이 오는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 물려 버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무리 다 기본 1000% 짜리라고 해도 이게 고점에 들어가면 요 물리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그래서 절대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요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인가 197탄 197탄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구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 19,000원 잠재자산이 19,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2,000원까지 빠진거거든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8,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9,000,000 아홉토막 난거 아닙니까 아홉토막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70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700% 800% 오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 있는지 모르시죠 3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잠재자산 대비 아홉토막 난 종목이니까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런거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이제 앞으로 배공황이 오고 제 2 IMF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또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또 떨어져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저는 얼마까지 빠질 거다 라고 보는가 저는 1000원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최하 2000%는 먹는 종목이다 라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대박주식 대박주식 시리즈 197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사태가 터질 때 이 종목을 이번에도 이렇게 급등이 왔으니 대공황이 오면 얼마나 초급등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추천드릴 수 없구요 자 요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요 종목 다음주 제가 매집 들어갈 종목이고 저랑 같이 매집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 종목이 대박주식 시리즈 198탄입니다 198탄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지수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 잠재자산이 11,000원인데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아 2,600원까지 빠졌네요 2,600원 그러니까 4,000원 내토망 낸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 많이 오른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 매집할 종목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198탄이거든요 잠재자산이 만원 가까이 됩니다 자 2,5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이번에 6천원까지 올랐거든요 6천원까지는 안 올리고 그냥 한 5천원 7백원 거의 한 90% 올리고서 지금 20% 상승분 반납했으니까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이거 그냥 100%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까 그냥 100% 먹을 생각하고 저도 지금 다음주에 내 집 들어가려고 어제 새벽에 골라놓은 종목입니다 대박주식시리즈 이 종목 198탄 이 종목 제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요 지금 후원하시고 추천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 대박주식시리즈 198탄 이거 제가 분명히 체크해드립니다 이 종목 유념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구요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괜찮기는 한데요 지금은 주봉이 좀 하방압력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주에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탄 이에요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천원이구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산의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이 이번에 2천원 인데요 2천원 대비 4천원 5백원 까지 올랐으니까 약한 배관 20% 오르고서 지금 상승분을 거의 50%를 반납을 했거든요 지금 주봉에 지금 하방압력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음주 지나서 199탄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덜 오른 종목입니다 이 종목 199탄 다음주에 매수 들어가지 마시구요 다다음주 쯤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기억하십시오 199탄 자 이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제 다음주에 매집 들어갈 겁니다 저랑 같이 매집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대박주시 시리즈 200탄 인데요 굉장히 좋은게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8년 연속 흑자지속이구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12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요 이 평선이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지금 역배열이거든요 이 종목은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박주시 시리즈 200탄 이 종목 바닥에서 4000원 대비 지금 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90% 많이 오른 종목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주시 시리즈 200탄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매수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세가 지금 바뀌는 주봉에 대한 추세 일봉에 대한 추세가 지금 완전하게 추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다음주에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4000원 대비 지금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300% 가까이 올라서 300%에서 지금 100%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고 옆으로 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구간 아닙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더라도 많이 안올랐죠 이 종목이 대박주시 시리즈 몇탄인가 202탄입니다 202탄 202탄인데요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51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정확히 100% 상승을 했고요 100% 상승을 하고 약 20%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지금 옆으로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주봉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고 있지 않은데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24,000원이 넘습니다 24,000원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대박주시 시리즈 202탄입니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후원하려고 계시는 분은요 이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202탄 계속 지금 배수하실 종목 지금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202탄까지 포함하시면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할텐데요 자 요 종목은요 지금 하방압력이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제가 애초 처음에서부터 이 종목은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드렸는데 왜 이 종목이 끝없이 추락을 하는가 아주 대기업이거든요 이 종목 대기업 종목입니다 자 대기업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왜 추천했을까 대박주시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만원이 넘어요 자 9만원이 넘는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2만원을 깼거든요 그러면 얼핏 봐도 다섯토막 난거 아닙니다 요 종목은요 자산운영사가 지금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인 종목으로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애초 제가 처음에 추천가가 5천만원 이었어요 한 종목 추천 이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유사투자 자문허업을 할 때에 서울에 강남에 수십억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 5천만원 한 종목 추천하는데 5천만원씩 받고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뭐 후원제도로 바꿨죠 후원제도로 바꾼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0년동안 유사투자 자문허업을 하면서 이제 제2의 IMF 국가부도사태 그리고 경제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허업을 하고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이런 엄청난 일이 터지는 이 시기에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갖고 돈 벌이는 할 수 없다 그리고서 유사투자 자문허업을 제가 두 달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했던 사업을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뀌어서 지금은 뭐 몇천만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작은 금액으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죠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지식으로 돈벌이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지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안질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폐업 결정을 내렸고요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종합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국가부도사태가 끝나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끝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또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내가 안한다 그래서 지난 10년동안에 유사투자 자문허업 허가를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한 종목이 최하 500만원, 1000만원이죠 추천 금액이 심지어는 1억짜리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필딩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종목들 중에 정말로 500%, 300% 그 사람들은 뭐 500%, 1000%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이면 수십억씩 이렇게 투자 한 종목에다가 몰빵 터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한 종목의 추천 이런 종목 대기업 중에 아주 잠재재산 대비 믿을만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제가 5000만원 1억까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공황이 오니까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다가왔으니까 지금은 제가 수익사업을 폐업을 했다라는 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나중에 이제 대공황이 끝나고 이제 좋은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똑같이 다시 수익사업을 하겠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가장 큰 고통이 올 때에 지식으로 내가 돈 벌이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폐업 결정을 10년동안 해왔던 사업을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계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이 내는 종목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 종목 아직 덜 오른 종목이고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몇가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잠재자산이 9만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음주에 저랑 같이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별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별류가 있는 기업들 자산 몇억씩 이렇게 배팅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2000원 3000원 1000원짜리 매수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비중을 좀 많이 두셔도 됩니다 고액 배팅을 하실 분들은 203탄 신경 써가지고 보시고요 잠재자산이 9만원이 넘는데 지금 현재가가 2만원이니까 잠재자산 대비 지금 4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약 60%밖에 반등을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60%정도 반등하고 거의 40%를 반납했으니 이제 뭐 한 25%정도 밖에 못 오른거잖아요 이 종목 매수 들어가셔야죠 저도 다음주 매집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텐데요 아유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라서요 요새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요것도 대기업이거든요 요정목 또 한 종목 그전에 추천금액이 요정목은요 아주 대기업입니다 아주 대기업이라서 이 종목은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두달전에 할 때 서울의 서울에 강남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 종목을 1억을 추천 제의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엄청나게 돈 벌었죠 그분이 37억을 요날 배팅을 했거든요 요날 37억을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 딱 먹고 지금 물량 다 팔았어요 그 날이 바로 요날인거 같습니다 제가 추천금액이 1억이었는데 강남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해서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아주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 딱 하면은 그냥 압니다 그정도로 아주 초일류기업인데 4만원에 추천드려 가지고요 요 꼭지각가 얼마냐면요 뭐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의 90% 10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요거 장대음봉 보이죠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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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팔았습니다 38억 해서 거의 90 한 5% 정도 이상 먹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산산산산 35억 먹은거죠 요게 장떼 장떼로 때려 맞은 날이 요날 5분이 전부다 다 외도친 날입니다 제가 장중에 시험 분석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거의 두 달 사이에 30 몇 억 땡겼죠 자 이제 다음 종목 보여드릴 텐데요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요 어 바닥 분석과 대비 지금 130%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종목을 208탄입니다 208탄 208탄 208탄인데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추천드립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막 130%에서 지금 30% 정도 상승분을 받나봐라 하고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요 208탄 자 제가 요 종목을 왜 추천드리냐 다음 주에 월요일날 서부터 저도 이제 매집이 들어갈 건데 자 요 종목은요 거래량이 아주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입니다 208탄인데 영업이익이 8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을 의미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잠재자산이 9,000원이 넘습니다 9,000원 요 종목 매수 들어가십시오 현재가는 4,0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회사 종목입니다 아이고 요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박 주식시리즈 209탄인데요 잠재자산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바닥 분석과 대비 워낙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바닥에서 약 60% 급등 밖에 못했습니다 워낙 무거워요 그래서 요 종목도 추천금액이 이전에 5천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폐업했으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요 이 종목 추천금액이 5천만원이었던 종목인데 요 종목이 이제 바닥 분석과 대비 약 80% 가까이 올랐다가 거의 상승분을 40%를 반납을 한거 지금 보이시죠 요 종목 대박 주식시리즈 몇탄인가 아 209탄입니다 자 다음주에 추천 후원하실 분들은 요 209탄 신경써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달에 들어와가지고요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 요 종목이에요 요 종목 요 종목 제가 6월달에 6월 중순경에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6월 중순쯤에 후원하신 분들 어 제가 한달 사이에 지금 몇프로 먹었냐면 지금 93% 정도 먹었네요 93% 한달 사이에 93% 지금 급등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때 당시에 요 때 당시에 이제 바닥분석과 대비 약 한 60% 정도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잖아요 30%를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저한테 후원했던 분들 한테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한달 사이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구요 요 종목 요런 종목을 매수하세요 요런 종목 좀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8만원대기 때문에 8만원대기 때문에 요 종목은 대공황이 오는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요 종목은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시 한번 찍고 반등이 올 텐데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10만원미만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천원 2천원짜리 이런거 불안해서 매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대박주식시리즈 212탄입니다 212탄 아주 굉장히 대인별류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대비 지금 7토막이 난 종목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십시오 대박주식시리즈 212탄입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추천드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도 좀 무겁습니다 이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213탄이고요 잠재자산이 21만원짜리인데 지금 현재가가 4만원이니까 4토막 난 겁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단기 100%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 60%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지금 주가가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죠 다음주에 이제 매집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박주식시리즈 4탄 213탄입니다 다음주에 후원들어 가실 분들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 몇개 안 남았습니다 아 입이 지금 지금 입에서 막 단내가 나네요 자 마지막 내일 내일이란다 다음주에 저도 똑같이 매집 들어갈 종목입니다 요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214탄입니다 214탄 매수 들어가시고요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어 이 종목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종목입니다 215탄 아까전에 말씀드렸죠 214탄 매수 들어가시고요 215탄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고요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난 그런 종목입니다 아유 이건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6,000원짜리가 지금 4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건 몇프로 간병 간병 계산이 안되네 6,000원짜리가 4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6,6,2,3,6 7,2,4,2 거의 뭐 600 한 50% 올랐네요 하하 참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날라가는 종목은 그냥 내버려 두는거죠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요종목 어 지금 한 200% 정도 올라서 어 요종목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종목 매수 들어가십시오 요종목 대량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일봉하고 주봉이 지금 완전하게 아 상승추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완전하게 지금 돌입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립니다 자 이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몇 몇탄이냐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찾으려고 보이질 아 218탄입니다 218탄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아 1400포인트 빠졌을 때 1200원까지 빠졌거든요 1200원인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추천드리냐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지금 완전하게 하락장에서 상승 추세로 주봉까지 완전하게 추세가 정배열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에 강하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테니까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200 아까 몇 탄이라고 그랬죠 218탄 218탄을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약 2200원인데 얼마까지 홀딩 하냐면요 8000원 9000원 8500원까지 홀딩하십시오 8500원 그러면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 한 그리고 제2의 IMF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8500원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30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추세가 완전하게 상방 이제 역배월로 완전하게 다 바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다음주에 이 종목 추가 저는 이미 매수했고요 추경매수 다시 또 할 겁니다 자 요 종목 이제 두 종목 밖에 안 남았는데 음 요 종목 제가 추천드립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 몇 탄이냐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야 아 219탄이네요 219탄 219탄 219탄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12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니까 아직까지 먹을 폭이 아주 충분하게 있구요 4500원에서 지금 8500원 약 90% 올랐다가 상승분 30% 반납을 하구요 지금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구요 자 이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 이번에 230개 종목 중에 앞서 뭐 보신것대로 뭐 300% 200% 300% 400% 짜리가 한 70개 정도 되구요 400%가 오른종목이 400% 오른종목이 한 20개 600% 700% 오른종목이 지금 한 다섯여섯 종목 되는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을 여러분들한테 전부다 지금 이번주에 얼마나 주가가 변동폭이 왔는가 다 시황분석을 해드렸구요 아직 이제 덜 오른종목 중에서 지금 뭐 한 10개 되나요 어 이제 다음주에 후원 하 해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대박 주식 시리즈 메탄 매집하라 하고 제가 다 글을 써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 서서히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루에 하루에 덥석덥석 이렇게 다 먹지 마십시오 하루에 덥석덥석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집을 지금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는 매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은 하십시오 그래야 최대한 싸게 사야 그만큼 내 수익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020년도 7월 18일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보험지 중에서 주가의 움직임 그 다음에 흐름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제 동영상 보시면서 후원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매집할 종목을 시향 분석을 다 마쳐 드렸습니다 자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올 텐데 제가 지난 3월달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입이 될 도록 말씀드렸죠 아직 대공황은 아니다 이번엔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은 터졌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이번 주에 2,2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올라졌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자 이제 종합주가가 고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추격매수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많죠 저도 물론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언론이나 뭐 아니면은 공중파 TV이나 유튜브 제법 제일 대한민국에서 잘났다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월달이 위험하다 뭐 그러고서 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들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저는 이미 7월달이 위험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왜 바보가 아닌 이상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 2,100포인트가 넘었는데 당연하게 위험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7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야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야 매일 방송을 했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야 그냥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은 7월달에 종합주가 급나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 오늘 이날 주가가 꺾어라지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 추세는 상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 들어가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홀딩해 라고 시향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작전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홀딩하시고요 아직까지 대공황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 까지 떨어질 때에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유사투자 자물을 했던 그 카페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아주 처음 보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날인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유사투자 자물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사투자 자물업 10년 동안 했던 이 유사투자 자물업을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제2 IMF 대공항이 오게 될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럴 때가 올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돈 버는 지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유사투자 자물업을 종료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제2 IMF 세계 대공항이 올 때에 붉은 태양의 능력 위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날입니다 이날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도 보시면요 요 날 급락 요 다음날도 급락 요 날도 급락 요 날도 급락이었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 뭐 이틀 친 것 같지만 요게 지금 4일 치거든요 바로 요 날입니다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이날 새벽이에요 제가 포스트를 썼습니다 2월 26일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때도 21선 깼고요 이때도 21선 깼고 이때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그런데 이런 시향 분석을 한번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날 시향 분석을 이렇게 내렸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240개 종목을 이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때에 유튜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공황이 어쩌고저쩌고 제2의 IMF 사태가 어쩌고저쩌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진다 만다 이러고서 유튜브에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다 나오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형님 유튜브를 보니까 대공황이 터진다 블랙스완이 온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런 미친놈들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 이야기 방송 듣지 마라 아직은 대공황이 안 온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대공황이 터지는 신호탄이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박 주시시리지 아직까지는 금융이익이 국가부도의 날이 터질 때가 아니니 내 말을 믿고 무조건 대박 주시시리지만 매수해라 그리고 투자해라 라고 추천을 이 때의 240탄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서 2020년도 앞으로 4,5년 후가 지나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그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의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대박 주시시리지 240탄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했고 동시에 저도 같이 240개 종목을 제가 모조리 싹쓸을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한 겁니다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분명히 대공황이 오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지키마 종합주가가 남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터지는 걸 말하지 못할 때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대공황이 온다 라고 신호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시향분석을 내가 내 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마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무조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올인을 해라 라고 약속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 조금 아까 요 자료 나오죠 그리고서 4년 후가 지나서 제가 이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미국 다우주스가 이상하다 내에서부터 대폭락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황분석을 왜 내렸는가 이날 자 미국 산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 주식 혐의를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제가 코로나가 터질 것이다 야 이거 평상시 포지션하고 틀리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포지션이 나온 거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이상하다 국가부도가 터질 것 같다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라고 시황분석을 내렸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제가 코로나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뭐 작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제가 파악을 한 건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열심히 내다 팔아먹은 거를 매일 확인을 했고 연일 신고가 갱신 3대 종합주가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내다 팔아먹고 요 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고 야 이건 평상시 포지션이 아니다 내가 지난 십 몇 년 동안에 보지도 못했던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야 이거 종합주가 태 급락이 올 것 같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이고 대공황이 터질 것 같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킨 겁니다 4년 전 5년 전에 했던 약속 약속을 지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고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트럼프하고 샌더슨하고 경선을 하고 있는데 샌더슨이 좌파가 좀 우세하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다나 그런 시향분석을 내가 보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멀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라고 이제 시향분석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료를 받고 샌더슨이 우세하다고 얘기가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막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이렇게 빠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얘기는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지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샌더슨이 이렇게 경선에서 우세가 돼서 주가가 빠질 걸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 솔직히 근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그 방송국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디다 저는 이미 4일 전에 찍어낸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샌더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주가가 또 이날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바로 요날 뭐라고 나왔냐 코로나 얘기가 요날서부터 나온 겁니다 요날서부터 저는 제가 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계속 내다 파는 월가이들이 내다 파는 거를 저는 매일 분석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주식 현물이 포지션이 많이 없어지고 없어진 상황에 이날 하락장에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걸 보고 야 이건 내가 지난 십몇 년 동안에 보지도 못했던 포지션이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새벽장 끝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글 쓴 겁니다 대금락이 올 것 같다 모두 주식 정리해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230탄을 뭐하러 추천했는가 자 아직 종합주가는 상방위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상방위에요 2200포인트도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집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대공항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추천 안하잖아요 적게 오른 종목으로 아직은 매수를 해서 돈을 버실 때가 됐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다시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대공항이 오면 1400포인트를 안 깨고 내려가겠는가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공항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종목으로 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공항이 오게 될 때 제가 물량을 정리 다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수익 끊으시고 그때서부터는 딱 한 주만 사십시오 딱 한 주만 사세요 돈 많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다 사셔서 한 주씩만 사십시오 그리고서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저점이 4000원 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 생각인데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시리즈 220탄이거든요 8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을 힘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사내의 곳간에 현금이 8분응성까지 쌓여있어요 8분응성까지 제가 은유법을 적용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치 까셔야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이번에 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12,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 3,40이 대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3,000원까지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3,500원 대공항이 안오면 이 종목은 다시 20,000원까지 홀딩할 수 있습니다 20,000원까지 홀딩할 수 있는데요 약 20,500원 정도 되겠네요 20,500원까지 아직까지 10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공항이 오는 때는 분명히 온다 아직은 안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아직까지는 더 매수 들어가시고요 이 종목이 이제 2,000원까지 올랐다가 대공항이 오게 되면 다시 2,000원을 다 반납하고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까지 오신가 저는 1,500원 이하로 1,500원 뭐 1,000원이면 대박이고요 잠재자산이 1,000원이 1,000원이 넘어가니까 1,000원까지 빠지면 무조건 이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제 그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될 때 여러분들은 미리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어지 않은 세월에 그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홀딩하시고요 대공행이 아직은 안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다가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첫번째 신호탄을 시형분석을 했듯이 이제 두번째 신호탄이 정확하게 올 때에 최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부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서 대박을 내시고요 이제 그때의 그때의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종목만 지금 230탄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230개를 미리 골라놨습니다 미리 골라놨으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갈 때에 그때 가서 헐값을 또 주저 먹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다 1000% 짜리다 1000%에서 많게는 4000% 짜리까지 있죠 최하 1000% 짜리가 뭐 한 100 한 50개 는 되구요 거기에서 많은거는 3000% 4000% 까지가 한 40 5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구요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살아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잡지 못할 기회다 왜 대공황은요 1900년도에 초에 오고 지금 100년만에 오는 그런 그런 기회입니다 서브프라임 IMF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저도 몇 번의 금융위기에는 겪어봤지만 대공황까지는 저는 겪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초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을 인생을 송두리째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2년이 되셔서요 미리 미리 발품을 파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돈을 벌어봤던 사람과 2년의 고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몇천만원씩 이렇게 한 종목의 추천비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적은 돈이라도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나는 정말 후원금도 없다 그러신 분들한테도 제가 기회는 드립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어 열심히 활동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요 후원금 10원 안 받아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여기 이 제 채널에서 국민기업 관성을 클릭하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직접 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국민기업 관성에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제도가 있고 이 후원금도 낼 돈도 없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카페 활동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열심히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요 정성을 제가 진정성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저 사람은 앵벌이 하러 온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박 주식 시리즈 돈 10원 하나 안 내고 후원금도 안 내고 그냥 앵벌이 하려고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티가 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성공하고 싶은데 이 주식시장에서 깡통차고 단돈 몇 푼이라도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된다 그런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진정성이 보입니다 저 사람 활동하는 걸 쭉 더 봐서 저 사람 정말로 앵벌이꾼이 아니고 성공하고 싶은데 총알이 너무 없는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이 법인기업에 취재하고 성격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주시는 분들은 저는 받겠습니다 대신 돈이 없어서 정말로 후원하고 싶어도 후원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앵벌이꾼이 아니고 남의 재산 그냥 헐값에 어떻게 했는지 입으로 사바사바해서 감언의설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쭉 지켜보다가 그런 분들 제가 무료 추천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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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